10kg 현준이 거 먼저 먹고 현준이 거 하나 더 시켜서 갖게 그 안 온거예요 아 오케이 드러스틱이야? 아 드러스틱이야? 이 사람 미쳤다 먹으러 온 사람 먹으러 온 사람이야? 네, 맛있어요 이거 뭐야? 이게 너무 사치스럽긴 하네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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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안 했어요? 여기 오면 좀 음식 맛 틀릴까봐 고기는 뭐 반찬같이 팔 짧아 보인다 되게 어색해 보이네 연습하는데 앞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습니다 맛있다 형성형 책상인 것 같아요 우와, 요즘 좋아서 잘 먹어요 이거 노트북 와이파이 넣어 맛있어? 일단 석류 석류은 없나 다를 것 같은데 아, 잘 먹었다 야 진짜? 아, 아세요? 달달할 것 같은데 숫면 코치는 이거 깔, 숫면 안 먹어요 칼국분 맛 난다고? 아니, 칼국분 안 먹어요 진짜 보ница 와, 인터넷 느린 것 봐 이차장 하는데도 2초 3초가 걸려 너무 Exerc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